네, 근육 속설 체크 첫 번째입니다. 근육 키우려면 닭가슴살을 먹어라! 닭가슴살 하면 사실 근육 키우는 분들이 꼭 먹는 거잖아요. 이런 속설이 있어요. 저거 많이들 드시고 삶아서도 먹고 삶아서 먹는 거 지겨워지면 살짝 구워서도 먹고 이러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근육 운동할 때 드시는 거 보면 확실하게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일단 닭고기는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이기도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있다는 건 이거는 무조건이다. 효과가 있다. 이런 거죠. 일단 이것에 대한 정답이냐 아니면 틀린 말이냐. 이건 제가 말씀을 딱 드리면은 세모? 세모네. 경우에 따라서는 맞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틀릴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일단 맞는 경우는 닭가슴살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매우 풍부한 식재료가 맞습니다. 그래서 근육 재생이 도움이 되는데요. 함량을 보면은 닭가슴살 100g당 23g의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 아주 맛있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단백질 공급원으로 매우 좋아요. 특히 메티온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이 소고기보다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간 기능에도 좋은 효과가 있는 좋은 식재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O 아닌가요? 왜 세모라고 하셨어요? 반면에 또 아닌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닭가슴살은 8종의 필수 아미노산 골고루 들어있는 양질의 단백질인 건 맞는데요. 그런데 이 닭가슴살도 결국은 동물성 단백질이다 보니까 그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함량 자체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드실 때 동물성 단백질인 닭가슴살과 더불어서 이 식물성 단백질인 다른 단백질들과 같이 먹어줘야지만 적은 단백질로도 단백질 효과를 더 높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구장창 닭가슴살만 드시는 건 오히려 조금 효율이 떨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와 같은 실험이 좀 진행이 됐는데요.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4%만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를 해도 전체 사망률은 34% 줄고요. 심혈관 질환 사망률은 42%나 낮아졌기 때문에 닭가슴살만 드시는 건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먹어야 된다는 건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일단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 식품들을 몇 가지 골라보면 일단 대두, 피스타치오, 호박씨 같은 이런 씨앗류들이 일반적으로 단백질 함량이 높고요. 특히 대두는 닭가슴살과 비슷한 대두 단백질 함량을 갖고 있고요. 이소플라본이라는 생리활성 물질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요. 동맥을 확장하고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닭가슴살과 대조 단백질, 이 콩 같은 걸 적절히 섞어 드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뭐든 하나만 먹으면 이게 영양 불균형도 불균형이지만 질리잖아요. 맞아요. 근육 운동하는 분들 닭가슴살만 먹었다 이런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긴 대단해요. 대단하죠.